올해부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승격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요. 문경의 40여 개 요장에서도 가마에 불을 지피는 소성 작업에 들어가는 등 막바지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사람 장단지 모양의 진흙덩이를 이어붙인 망댕이 가마한 도예가 김영식 씨가 자기를 하나씩 가마로 들여다놓습니다. 이번 축제 때 전시 판매할 도자기의 마지막 재벌구이를 위해서인데 8대째 조선료에 맥을 이어온 사기장답게 흠결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문경의 37개 요장에서도 일제 소성이 들어가 수개월간 준비한 작품을 구원했습니다. 흙으로 한 번 또 소나무 장작을 뗀 1300도의 고온에서 불로 두 번 빚어집니다. 전통 그대로 느리지만 지긋이 익어갑니다. 하초리 도자기 전시관의 작업장에서는 고사도 올려졌습니다. 가마 위에 수를 따르며 천지 신명께 축제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제 소송을 마치고 이제 우리 찻사발을 손질하면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차인 300여 명이 갖는 전통 차회를 시작으로 대표 프로그램인 사기장의 하루를 강화하고 체험 행사를 대폭 늘리는 한편 초파일 하루만 3문을 여는 봉암사 술래 행사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